그룹 동방신기가 콘서트로 태국을 열광케 했다. 동방신기 는 지난 17일 태국 방콕 임팩트 아레나에서 tvxq! bangkok을 개최했다. 이번 공연은 2015년 5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. 이날 공연에서 h, 버그, 믿어요, 더웨이 유알, 라이징 선, 주문 미루티 등 메가 히트곡부터 운명, 평행선, 고, 번스, 다 지나간다 등의 히트 넘버를 쏟아낸다. 약 3시간 동안 총 26곡을 선곡했다. 태국 콘서트를 마친 동방신기는 일본에서 오는 9월부터 아레나 투어로 펼쳐지는 라이브 투어 2018. 물결표 투머로우를 이끈다. 김예나 기자의 골뱅이 tvr eport.co.krslash 사진 등 sm엔터테인먼트코 키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